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님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굉장히 더워요. 안경에 김이 서릴 만큼 그렇게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생각이 되죠. 항상 건강하셔야지 주식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공부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결국 뭐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항상 건강관리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투자를 하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추세상으로 우상향 지난주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회복하고 재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부진했었던 외국인 수급이 살짝 들어오려는 그런 시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최근에 약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전 대비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유입될 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선별적인 종목으로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 예측이라든지 섹터 탐색이 어렵다면 결국은 메이저 수급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보시는 것도 투자에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하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도 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순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짰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계획하에 짠 강의이기 때문에 1강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첫 강을 찾아서 차례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 중에 뭔가 궁금하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특히 지난 강의 1강부터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벌써 60강까지 왔죠? 탑다운 매매법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60강, 제가 1년 넘게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약간 중급, 약간 고급 단계까지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제 이전 강의를 안 보신 분들께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급 강의를 또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체계적으로도 진행을 해야 되고, 약간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매매의 대부분은 탑다운 매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탑다운 매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매매도 다 대부분은 이 탑다운 매매예요. 그래서 이 탑다운 매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번 잘 익혀놓으면 평생 또 써먹을 수 있고요. 그만큼 적중률도 높은 매매법이 바로 탑다운 매매입니다. 아마 주식 공부를 하신 분들이시라면 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 탑다운 매매라는 게 있고, 이제 바텀업 매매라는 게 있는데 바텀업은 밑에서부터 이제 위를 분석하는 거죠. 종목과 산업과 경제 순서대로 분석하는 거고 탑다운은 이제 경제 먼저,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바텀업보다는 이 탑다운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더 정확도가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탑다운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법은 아닙니다만 시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탑다운 매매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라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다면 오늘 강의는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탑다운 매매란 뭘까? 탑다운은 탑 위, 아래죠. 위, 아래. 상위와 이제 하위에 있는, 상위부터 시작해서 하위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시경제분석을 통해서, 일단 경제분석을 하죠. 경제분석을 통해서 뭘 합니까? 유망산업을 선정을 합니다. 경제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뭘 선정해요? 세부기업,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분석을 통해서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아, 지금이 이제 어떤 경제지? 괜찮은 경제인가? 투자하기에 괜찮은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산업군, 어떤 업종, 어떤 섹터, 어떤 테마에 투자할 것이냐를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섹터나 테마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라는 결정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탑다운 매매법이죠. 경제와 산업 분석으로 유망산업을 선정한 이후에 개별 종목으로 투자군을 압축해가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끊어지면 종목까지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경제분석을 합니다. 경제분석을 하고 차트라든지 기술적 분석, 큰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지수가 너무 높고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산업 분석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왜? 일단 지수가 꺾이고 투자하기 좋지 않은 환경인데 굳이 뭐하러 산업을 찾아요. 경제분석을 했는데 이거 별론데?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분석을 했어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는데 오케이, 지금은 투자해서 먹을 게 있는 시장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인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업종을 투자할 건데? 자동차, 철강, 통신, 은행, 너무 많잖아요. 이런 업종 중에 내가 어떤 걸 투자할 건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산업 분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통신주, 자동차주, 뭔가 매력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종목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업종이라든지 섹터 테마가 다 별론데 어떻게 또 종목을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분석에서 오케이, 투자할 만한 환경. 그 다음 업종 분석에서 오케이, 이 업종 괜찮아. 그럼 그 업종 내에서 뭘 살 건데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분석 통과, 산업분석 통과해야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종목도 통과돼야 내가 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탑다운 매매법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매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가장 관통하는 매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매매니까요. 그만큼 종목 선정이 어렵지만 선정만 잘하게 됐을 때는 또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바로 이 탑다운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식화 한 건데요. 이런 식이죠. 경제분석을 먼저 하고요. 경제분석에서 오케이, 지금 시장 투자할 만해. 투자한다. 그럼 어떤 업종,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을 볼 건데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하나를 선정했어.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자동차주라고 할까요? 자동차주. 자동차주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럼 자동차주 내에서 종목이 많잖아요.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있고 부품주도 있고 수도차 관련주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이제 뭘 투자할 건지 종목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기아를 사기로 했다면 기아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 분석까지 가는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한 매매가 바로 탑다운 매매입니다. 그럼 탑다운 매매를 하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지금 경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산업에 대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훈련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연습하고 공부하시면 개인 투자 분들도 충분히 모두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종목은 왜 탑다운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목은 반드시 해당 업종이나 산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아까 이제 자동차 줄을 예로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예로 들게요. 완성차 업체라고 하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있고 그다음에 기아가 있잖아요. 자 현대차가 계속 오르고 기아차가 계속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죠? 두 종목은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앞으로도요. 현대 모비스는 현대 모비스도 아마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왜? 같은 자동차 섹터 내에 속한 종목이니까 현대차만 엄청 잘 팔리고 기아차는 엄청 안 팔리고 이런 환경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종목은 그 산업의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 업황이 너무 좋아요. 자동차가 글로벌적으로 엄청 많이 팔려요. 그러면 현대차도 좋고 기아도 좋고 현대 모비스도 좋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반대로 불황이면은 다 안 좋은 거예요. 하나만 딱 뛰어나게 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아무리 잘 선정해도 그 종목이 해당된 속해 있는 산업이나 업종의 경기 전망이 안 좋으면 그 종목이 올라가겠어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산업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가 망가져 있으면 어때요? 올라가겠어요? 안 되죠. 자, 이전에 그 코로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사태 때 주가 급락해져. 그때 살아남은 종목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거 없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절체절명의 약간 위기 같은 정말 불확실성 큰 그런 리스크가 오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종목을 아무리 잘 선정했어도 뭐예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와서 주가가 급락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거기서 굳이 올라가는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장에 산발 물러서 있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매수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 매매를 하는 이유는 결국 종목은 산업이나 업종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산업은 경제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연습하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종목은 해당 산업의 영향을 받고요. 산업은 경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즉 최상위에 있는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최종 종목을 선정하는 것. 이게 바로 탑다운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 탑다운 매매는 머니플로우 돈의 흐름을 쫓는 매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익이 나는 뭔가 상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주체가 뭐냐면 바로 이 돈입니다. 돈 가장 빠르게 수익을 쫓는 주체는 돈이에요. 예전에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일 때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이전보다는 가상화폐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비트코인 1억 간다고 하면서 7천만 원, 8천만 원 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가상화폐가 올라가는데 그런 유동성, 가장 빨리 들어간 이 주체는 뭐예요? 어떤 투자자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가장 빠르게 수익을 쫓는 주체는 돈입니다. 이 머니플로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매매가 바로 이 탑다운 매매이기도 해요. 이 탑다운 매매를 하면 돈의 다음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어때요? 돈이 이동하기 전에 그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사놓고 있으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이런 머니플로우를 이용한 매매가 바로 이 탑다운 매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탑다운 매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매매다. 가장 큰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그 다음에 종목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하는 매매가 바로 이 탑다운 매매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은 경제 분석입니다. 경제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경제 분석, 아주 많죠. 성장률, 금리, 환율, 각종 상품 가격, 유가, 구리,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유, 원유 아까 얘기했죠. 대두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비지표, 투자지표, 생산지표. 여기서 다루지 않은 이 경제 분석에 필요한 용어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실상 뭐예요? 무한대로 많아요, 무한대로. 제가 이거 몇 개만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요. 궁극적으로 지금이 투자할 시기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률, 금리, 환율, 상품 가격 이런 거 뭐하러 알아야 됩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머리 아파요. 그렇죠? 내가 분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지금이 투자할 적기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게 좋고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고 환율은 안정되는 게 좋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각종 상품 가격은 어때요?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예측 가능하고 기업들이 투자에 있어서 원가 부담이 크지 않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소비는 뭐예요? 소비. 소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소비가 많다는 것은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또 많이 쓸 수 있겠죠. 누군가는 벌고 많이 쓰고 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소비 지표는 당연히 좋을수록, 높을수록, 상향될수록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투자도 많을수록 좋은 거죠. 미래의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생산도 마찬가지. 생산도 지표가 높을수록, 좋을수록, 회복될수록 지금이 투자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많이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도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한두 강 정도는 제가 강의를 드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강의만 보고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경제신문을 많이 보시고 요즘은 인터넷 신문도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 신문도 많이 보시고 스스로 많이 많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보셔야 돼요. 사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할 때요. 책으로 많이 했어요. 활자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지금처럼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될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기가 훨씬 더 좋았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폰이나 PC로도 많은 경제기사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단점이 있는 게 이게 컴퓨터 같은 걸로 주식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옆에 무슨 이상한 기사 뜨면은 이게 새끼로 빠져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상 이제 뭐 12시간 이상씩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저는 책을 많이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책을 볼 때 어떤 책을 봐야 되냐면 뭐 나는 이제 1년 안에 뭐 단타로 100억 벌었다. 이런 책 있잖아요.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말고요. 경제 관련된 서적들을 먼저 보세요. 경제 서적을 보셔야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왜 태동을 했고 뭐가 주식으로 이제 성장이 됐고 이게 주식의 기원은 어떻고 일강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책을 보셔도 늦지 않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가 재밌어서 이제 주식으로까지 온 이런 케이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둘러싸이는 이 커다란 환경들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는 PC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거든요. 시간 되실 때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을 방문하셔서 경제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보시면 아 경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주식 관련된 서적을 좀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 많이 하시고 이런 순서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거시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보고 많이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경제신문을 구독해서 한 3, 4년 정도 매일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봤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보시게 되면 경제에 대한 눈이 조금씩은 띄어집니다. 노가다예요. 시간에 투여한 만큼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궁극적으로 지금이 투자할 시기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주가는 경기 선행지표예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따라갑니다. 주가는 경기 선행지표로서 미래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선반영하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가 좋다고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지.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죠. 왜? 주가는 이미 반영했습니다. 그죠?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이미 반영을 했어요. 지금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어때요? 엄청 높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지금 하루에 확진자 1,000명 다음 달에 2,000명 나올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든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신고가를 때려요. 왜? 코로나는 결국 회복될 것이고 경기는 반드시 좋아질 것이고 이런 믿음이 주식시장을 먼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수치상 이제 경기가 회복되겠구나.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식은 선반영을 하니까요. 주가는 경기 선행지표로서 미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가 좋다고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경제가 너무 좋을 때는 주가가 고점일 수가 있어요. 경제가 너무 좋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더 좋아지기보다는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미래의 경기가 좀 꺾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먼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가 예측이 어려운 거죠. 단순히 경제가 좋다고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전망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미래에 대한 전망은 현재 주식시장이 반영하지 않은 더 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죠.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경제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했다가 주가가 어마어마한 슈팅을 보이는데 이런 시기에서는 지표도 어때요? 엄청 안 좋았어요. 당장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고 코로나 백신도 나오기 한참 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가는 먼저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되고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더더욱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의 이제 코스피의 주가제수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경제가 회복되겠지라는 것까지 반영한 주가가 지금의 주가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뭐예요? 금리, 그죠? 미국의 금리 인상 타이밍이 언제냐. 이게 뭐예요? 바로 긴축.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될 때마다 주가가 출렁출렁 출렁출렁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FMC에서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 출구 전략을 언제 짤 것이냐.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냐. 용어들이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단순히 경기가 얼마나 좋아진다 이것보다는 글로벌 국가들이 언제 긴축 정책을 할 것인가. 이걸 더 예측해보는 것이 주가를 보는데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상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경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제 분석을 통해서 투자할 시기에 대한 판단 및 투자 비중 조절과 패치 매매의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좀 불안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매수 전략을 짤 수 있냐면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일정 부분 주식을 매수해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매매한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이 해지 매매라는 거. 해지. 해지는 이제 울타리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도 매수하고 인버스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이 올라갈 때 시장이 올라갈 때 그 종목에서 수익은 나고 인버스로는 손실이 나겠지만 종목 수익이 인버스에 대한 손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급락했을 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웬만하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인버스에서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손실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해지 매매예요. 그래서 경제 분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주식에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것이냐. 혹은 필요하면 코덱스 인버스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장의 하락에 대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뭘로? 경제 분석을 통해서요. 결국은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까 뭐라 그랬죠? 답다운 매매법은 기본적으로 머니플로우, 돈의 흐름을 쫓는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어렵죠? 경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경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광범위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도 사실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지난 강의를 보시면요. 경제 분석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거시 분석, 미시 분석, 기법이라든지 펀더멘탈 분석 많은 것들을 한 번씩은 최소한 다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시면 아마 이 강의도 너무 크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탑다운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강의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난 강의 1강부터 시험 관련된 내용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엄청 많아요.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분석으로 넘어갔어요. 산업 분석 한번 볼게요. 투자를 결정했다면 경제 분석을 했는데 오케이 지금 시장 투자해볼만 해. 그럼 투자를 해보자. 투자를 결정했다면 어떤 산업, 어떤 업종, 어떤 섹터, 어떤 테마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산업 분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나요? 굉장히 좋아요.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했을 때 그럼 반도체 주를 한번 사보자. 그럼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이렇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다. 지금 수출이 좋나요? 네, 좋아요. 7월 11일까지인가요? 수출 지표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또 좋아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수출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주 중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을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금리 인상이 전망되나요? 그렇죠. 금리 인상이 일단 전망돼요. 최근에는 금리 인상 전망이 약간 후퇴했어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파악을 하고 있고 연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금리 인상 수혜주는 뭡니까?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번 다룬 적은 있는데요. 은행주, 보험주.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종목들. 은행은 예대 마진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좋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연동된 상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금리 인상 전망되면서 은행주, 보험주 쫙 올랐다가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 부각되니까 쫙 빠졌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나는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할래? 은행주나 보험주 내에서 종목을 봐야겠죠. 그 안에 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삼성생명, 현대해상, KB금융, 신한지주, 우리은행 엄청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뭘 살지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소비가 개선된다. 요즘에 소비가 개선되나요? 많이 개선됐죠. 물론 변이 코로나 때문에 발이 또 묶였죠. 그러면서 자영업이 좀 힘들고 유통업체들이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백신 처방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는 결국은 끝납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이 좀 늦었잖아요. 하지만 좀 뒤늦게라도 꾸준히 진행은 되고 있어요.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백신 1차 접종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는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유통주는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유통주 내에서 뭘 살까?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이마트, 현대홈, GS홈쇼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 신세계도 있을 수 있고 호텔실라도 있고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업종, 어떤 산업에 투자할지를 골라보는 겁니다. 골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산업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거죠. 업황이 좋아지는 산업군에 관심이 필요하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업황이 좋아지는 산업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요. 업황이 좋아지는 산업군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아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매매니까요. 산업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좁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행돼야 되는 것은 경제 분석, 그렇죠? 다시 설명드리면 경제 분석을 통해서 지금 투자할 만하다. 라고 판단이 섰다면, 그 다음에 산업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업황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도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거나 앞으로 이슈가 많을 섹터는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온 섹터들이에요.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테마에 속한 종목들 중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이걸 바로 신성장 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가상과 현실의 결합어인 이 메타버스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하죠. 연말까지도 이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테마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딱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어요. 왜 있어요? 신성장 테마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매매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매매를, 이런 업종들을 매매하려면 그런 것들은 감수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걸 감수하기 싫으면 업황이 보이는 종목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요즘에 전기차, 수도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업황이 좋을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주가 빠질 때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은행주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내 생각에는 좀 빨리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주를 사서 홀딩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업종, 산업군이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성장은 하겠지만 언제 성장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성장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기업이 확실한 수혜를 받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만큼 어때요? 신선합니다. 프레쉬예요. 또 주익시장은 신선한 거 좋아하거든요. 새로 테마가 생기면 일단 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마들에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업종이 너무 예측 가능하면 종목이 지루할 수 있고 그런데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면 리스크는 있지만 단기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내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만 이제 지수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면 대부분의 산업 투자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경제 분석이 필요한 이유예요. 경제 분석을 했는데 아 이거 주익시장도 너무 안 좋고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럼 굳이 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그냥 주익시장 떠나서 다른 거 하시다가 나중에 경제 분석했을 때 오케이 지금 투자할 만하네? 다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주식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주식을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투자할 시간은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투자할 시간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산업군이 강세를 보였는지를 확인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산업군의 강세가 연속성 있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중요하죠. 이거는 특정 일의 업종별 등락인데요. 이 날 보시면 통신업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주가 많이 올랐어요. 뭔가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의류 업종이 부진했다가 3.6%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물론 뭔가 특정 종목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증권주도 올랐네요. 이런 흐름들을 매일매일 파악하시고 이게 연속성 있게 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증권주가 왜 올랐을까? 보통 지수가 올라가면 증권주가 올라갑니다.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가 되니까요. 유통주는 왜 올랐을까? 뭔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부확되고 있구나. 그럼 이런 부분들을 버무려서 내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에 투자할지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하셨을 때 뭔가 유통주가 최대적으로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유통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사볼까? 이렇게 관심 가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산업군, 어떤 업종, 어떤 테마,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산업군의 강세가 연속성 있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판단을 했을 때 뭔가 연속성 있게 나타날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종목을 분석해서 매수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요. 경제 분석과 별개로 움직이는 섹터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다? 정치 테마주, 우선주 이런 거는 내가 이런 거를 매매하시려면요. 경제 분석 안 해도 됩니다. 왜? 어차피 테마라든지 이슈 수급에 의해서만 급등락하는 이런 특이한 섹터들이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가 시장이랑 영향이 별로 없어요. 우선주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시장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석적인 매매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데 예외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예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인물의 지지율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8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지지율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야권에서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관련주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물론 이제 관련주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통 엮인 거죠. 정치 테마주는 뭐가 제일 세요? 혈연이 제일 세요. 그리고 학연, 지연인데 이건 좀 비슷해요. 학연이랑 지연은 좀 비슷한데 제일 센 건 혈연입니다. 혈연. 정치 테마주를 하실 때는 굳이 하신다면요. 저는 이거 뭐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굳이 하신다면 혈연 관련주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학연 관련주, 지연 관련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치 테마주는 별로 경제 분석에 영향을 안 받는다. 우선주도 보면 단순 수급에 의해서 영향이 커요. 우선주가 이상 급등했다가 이상 급락했다가 이러죠. 요즘에 우선주처럼 움직였던 게 뭐냐면 스펙 관련주예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는 별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또 작은 수급에 급등하다 보니까 또 작은 수급에 급락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와는 크게 연관성은 없다. 또 이런 예외적인 섹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간단하게 한번 넣습니다. 자, 그럼 산업 분석까지 왔어요. 경제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산업 분석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OK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산업을 분석했는데 OK, 이 업종 내에서 이 업종 나이가 좋아 보여.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종에 있는 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까. 물론 다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다 살기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까. 그걸 선택하는 게 바로 종목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산업군을 선정했다면 산업군 내 투자할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사실상 뭐예요?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 종목까지 선정되면 매수하면 투자는 끝난 거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을 언제 할까.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익 실현 타이밍도 잡아야겠죠. 산업군을 선정했다면 산업군 내에서 투자할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 표시를 했는데요. 개별 실적 및 모멘텀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시행합니다. 실적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멘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중요해요. 차트도 보셔서 투자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업이라든지 섹터 분석까지만 끝내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 인공지능 섹터를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인공지능 관련주를 투자해야겠다라고 내가 산업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종목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뛰어나게 좋은 한두 종목을 찾기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가 딱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대부분 괜찮아 보여요. 이럴 때는 업종 ETF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죠. ETF.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거죠. 거래는 주식처럼 할 수 있고 하지만 본질은 펀드고. 자동차 ETF를 샀다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의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가능한 거고. 이 ETF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ETF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으신 분들도 꼭 이전 강의를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선정 없이 업종 ETF로 투자도 가능해요. 이 ETF도 장점이 많으니까 지난 강의 ETF 강의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종목 분석을 해서 산업까지 결정이 됐다면 어떤 종목을 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산업군 내에서 똑같은 종목을 많이 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을 한번 보면 비슷한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아요. 자동차로 또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을 같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면 카카오, 네이버 이거를 또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는 어쨌든 산업군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씩 산업 내용이 틀리더라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주가 보세요.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같은 업종 내에서 비슷한 종목을 많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냥 종목 수만 늘어나는 거고 이게 위험 회피도 아니고 분산 투자도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현대차 올라가면 기아도 올라가요. 현대차 떨어지면 기아도 떨어지죠. 단기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비슷하게 합니다. 같은 산업군 내에서 세 종목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업종, 똑같은 섹터 내에서는 매수 종목을 한두 종목 내외로만 압축하세요. 많아야 두 종목, 많아야 두 종목. 웬만하면 한 종목 정도. 이렇게 하셔야 분산 투자가 됩니다. 자동차 업종 내에서 한 종목, 유통주에서 한 종목, 언택트 관련주에서 한 종목.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포트폴리오지. 자동차 주에서만 다섯 종목 딱 사고 그게 포트다. 아니에요. 포트라는 것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많이 담는 게 포트는 아니에요. 뭔가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게 포트입니다. 수익은 낮출 수 있어도 리스크도 낮추는 거죠. 수익이 좀 낮아질지언정 리스크를 낮추는 거죠.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탑다운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운 매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너프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매매이기도 합니다. 이 탑다운 매매법을 구성하시려면 진짜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능한 공부법들 제가 1강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 특히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 공부 자료들 굉장히 풍부하게 많아요. 차례대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어요. 공부 자료 많이 제공해 드릴 거고요. 시황 관련 종목 관련 이슈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종목 분석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인데 초록창이죠. 초록창에 보시면은 이 금융, 금융란에 국내 증시가 있어요. 국내 증시. 누르시면 여기 테마랑 업종이 있어요. 테마랑 업종. 이거 두 개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세요.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나. 저는 매일매일 체크해요. 장 끝나고. 오늘은 이제 어떤 섹터가 강했나. 이걸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이건 특정 일자인데요. 이때는 뭐가 강했냐면 여기 홈쇼핑주도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태풍 장마 관련된 종목도 강했고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했어요. 이런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가 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뭐예요? 이 관련주 내에서 덜 오르는 종목이 있나?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시멘트 레미콘 하면 업종으로는 뭐예요? 건설주죠. 건설주를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처음 투자를 하시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막막하죠. 왜?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2000종목이 넘어요. 이거 다 분석할 수도 없고 뭘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탑다운 분석입니다. 먼저 산업을 선정하는 거고 그 위에 경제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도저도 어려우시면 그때 강했던 섹터나 업종이 뭐였는지를 꾸준히 보시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돼요. 그럼 돈이 오늘은 여기가 많이 몰려 있었구나. 어? 여기도 많이 몰려 있네. 자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볼까? 혹은 이 수급들이 또 나중에 어디로 이동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로 아까 예를 들어서는 계속 자동차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도 전기차 관련주가 강해요. 전기차 관련주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 아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뭐가 좀 덜 올랐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찾아보시는 거고 전기차 관련주가 강했는데 전기차 관련주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이 수급이 어디로 갈까? 뭔가 비슷한 다른 섹터로 가지 않을까? 어? 그러면 내가 수소차 관련주를 한번 봐볼까? 자율주행 관련주를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에 대한 연결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주식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게 경제산업 종목까지 판단하는 이 탑다운 매매법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탑다운 매매법은? 머니플로우입니다. 머니플로우.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고 돈이 이동하는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돈이 들어올 때 매도하는 거고요. 돈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기 전에 혹은 돈이 덜 들어왔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가 그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면 즉 돈이 들어오면 시세를 주겠죠. 그 시대를 먹고 매도하는 거. 그게 바로 탑다운 매매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달 그날 어떤 섹터,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움직였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체크하시다 보면 돈의 흐름이 어렴풋이나마 보일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잘 잡을 수 있을 때 진짜 수익이 나는 수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종목 분석 보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과 수급 분석, 기술적 분석 복합적으로 진행해서 상승 여력이 큰 종목군으로 압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힌트를 하나 드리면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모멘텀은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다다익선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지금은 너무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업체가 하나의 산업만 그대로 끝까지 영유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의류 업체가 IT 산업을 하고 IT 업체가 제약 사업을 하고 제약 사업 업체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좀 복합화가 돼 있어요. 요즘에는 기업이 신사업 목적으로 계속 정관 변경하고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원래는 제약주였는데 뭔가 우리가 의류 사업을 하겠다고 추가를 하는 거죠. 이게 좋을까 나쁠까 그건 이제 차후에 결정할 문제인데 어쨌든 기업이 다각화, 복합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IT 부품주를 한번 보면요. 카메라 모듈주를 한번 볼게요. 카메라 모듈주를 한번 예로 들면 예전에 이제 카메라 모듈주라고 하면 거의 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주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카메라 모듈주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스마트폰이 덜 팔리면 카메라 모듈 업체의 실적도 나빠지고 이렇게 심플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예전에는 거의 다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던 카메라 모듈이 최근에 어디에 들어가기 시작했냐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율주행차는 눈이 필요해요. 알아서 가야 되니까. 그럼 그 자율주행차에 카메라가 좀 많이 들어가겠어요?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았다면 최근엔 전장이라고 하는 자동차 카메라 모듈 부분까지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모멘텀이 달라졌죠. 스마트폰이 안 좋아도 전장 산업이 크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체질 개선을 잘 한 스마트폰 업체만 그 말은 뭐죠? 예전보다 종목을 분석한 게 훨씬 어려워지긴 했어요. 하지만 다양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입니다.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요. 두 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주이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 밑에 예를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면서 웹툰 관련주인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면서 웹툰 관련주면 어때요? 웹툰 종목들이 오를 때 이 종목이 오를 가능성이 높나요? 그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때 이 종목도 오를 가능성이 높나요? 그죠? 어떤 이슈로든 엮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나 테마로 분류되어 있을 때 성장 모멘텀이 많이 많이 압축돼 있으면 압축돼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주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면서 게임 관련주면 어때요? 좋겠죠? 성장에 대한 건 다 때려박았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올라가면 거기에 속해 있는 섹터가 대부분 올라가니까 끌려가니까, 딸려가니까. 그죠? 이런 복합적인 모멘텀 분석도 중요하고 모멘텀, 이슈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뭔가 나는 메타버스로 샀지만 이게 게임 관련주기도 하네? 이러면 어때요? 더 좋은 거죠?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한 가지 산업만 막 계속 파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업들로 확장을 하고 연계를 시켜요. 전에 설명드린 적이 모르겠는데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이 됩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연결이거든요. 연결. 인간과 기계화, 기계화, 기계화. 모든 것의 유기적인 연결. 이게 바로 4차 산업이에요. 그만큼 한 산업, 한 업체가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같이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투자 기회는 더 커진다.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탑다운 매매법은 제가 뭐라고 했죠?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까지 내려오는 분석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분석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대로 했을 때는 투자 종목을 찾기도 쉽고 투자 종목을 찾았을 때 큰 시세를 먹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탑다운 매매법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릴 건데 이거예요. 자, 그럼 내 경제 분석을 굉장히 잘했어요. 오케이. 그 밑에 그럼 어떤 산업, 업종, 섹터, 테마에 투자할 것인가까지 선정을 했어요. 오케이. 그 테마나 산업 내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까지 선택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매수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관심 종목 설정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올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매수 타이밍은 뭘로 잡는 거예요?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 매매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사시는 건 아니다. 그 종목을 넣었을 때 일단 관심 종목에 설정을 해두시고 차트상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셔야 시간 손실, 기회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관심 종목 설정하고 어떻게 매수합니까? 이건 바로 기술적 분석. 제가 기법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 주식의 가정석을 통해서도 많은 기법 강의, 많은 타이밍 강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매수, 정고점 돌파할 때 매수, 혹은 급락이 나올 때 매수라든지 이평선을 돌려낼 때, 골든크로스 때 굉장히 많은 기본적인 내용과 저만의 기법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을 했으면 그 기법에 맞춰서 혹은 기술적 분석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셔야 탑다운 매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맞는 가장 심도 있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탑다운 매매법이 무조건 최고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난 진짜 가치투자자야.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전력이 너무 싸서 나는 장기 보유할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종목 재무제표만 완전히 뜯어서 익히시고 그냥 그거 사시고 장기 투자하셔도 돼요. 이거는 탑다운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냥 종목을 파서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머니플로우, 시간 손실을 너무 받고 싶지 않은 이러신 분들은 탑다운 매매법을 하셔야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 요겁니다. 오늘은 이 탑다운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